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찾았습니다. 도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수능을 오르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는 시행자 될 수 없다. 공법에 없다를 끝나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국가 지방자탄제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만 동그래로 오시는데 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인데 최근 개정사항을 바로 시험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2번 틀립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심심하면 대전역 가보십시오. 대전역 가면 쌍둥이 빌딩이 있거든요. 하나는 철도공사이고 하나가 시설공단입니다. 나는 대전역 갈 일 별로 없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식에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냐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실 2착이죠. 1실 2착은 시행자 변경 사유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1실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내 실식에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시행자 변경하게 되고 2착은 인가 받은 후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냐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3분의 2죠. 제한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조합은 절대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상권자 포함한다? 포함하죠. 포함하죠.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인 지방자탄제는 지방자탄제 주장 없습니다. 공공이죠.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분양 동그라로 넣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행 동그라로 넣습니다. 공법상 19은 없다라고 끝나면 틀린 질문입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원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놓으면 19은 틀린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1실 2차기라는 말 기억하시면 실시계에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되었다면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에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실 2단 말 기억나신다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시행자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 실시계에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1실 2차기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4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문제인데 얘는 건너뛰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조합 하면 쉽거든요. 하면 쉽거든요. 한번 해놓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관한 생명으로 오르는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수유자의 동의 또는 추천만 씁니다. 느낌상 맞다 틀리다. 느낌상 틀리시죠? 중개사법만 취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법도 취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수유자 동의와 토지수유자 종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의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없다.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 나오면 119번 틀린 것으로. 대신 인가 이후에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가 받은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원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가진다. 비례하여 추정 없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대원에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정화나 게임회 기억나십니까? 정화나 게임회. 정관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해산 총 5가지는 종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대회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감사는 도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우리가 시행자 파트에서 함께 나아질 것은 시행자 지정. 여러 사람들 중에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시행자 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 시에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고 질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체 단체 등을 최우선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동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 지정받아야 되죠. 1년 내 지정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방자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공의지 포함합니까? 제외시킵니까? 제외한? 제외한? 여기만큼은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 여기만 제외. 원래 다른 공법 규정에는 국공의지 제외시키는데 도시개발 법은 다 포함시키고 딱 하나만 제외한다. 그 생각해 주십시오. 두 군데 있지만 그 하나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만 기억해 놓는 겁니다. 국공의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속 2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 지방자찬세증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병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사업 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시행자 교체 변경할 수 있는데 그 교체 변경 요건은 일실이차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는 공공이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 맡길 수 있죠.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설계 분양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나 또는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시고 만약 저 시행자가 국가주택공사의 경우는 위탁수수료는 2%이고 민간의 경우는 4%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조합경비를 체납한 조합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시군구청장에 맡기게 되면 위탁수료는 4%입니다. 도시발조합은 민간이기 때문에 지방자찬체에 뭔가 맡기면 수수료는 4%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민간이 민간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게 바로 조합입니다. 우선 도시발조합과 관련된 데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데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도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발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워낙 많고 시행자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하다가 망해버렸다? 드림 허브라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꿈을 찾는 곳이죠. 그리고 미아리의 도시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아리의 도시발 사업을 했을 때 시행자가 드림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꿈을 쫓는 분이어서 항상 드림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그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숫자는 뭐다? 행운의 숫자 7.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 뭔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비사업조합 공부하다 보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에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추진위원회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입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 정비사업조합은 다섯 명 추진위원회로 구성하는 반면 도시개발조합은 일곱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데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원은 조합종을 포함한 임원과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총회 그리고 그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 구성원을 조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이런 구성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여기 조합 임원과 관련되어 저 조합 임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의결권 있는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만약 이 조합 임원에 있어서 뭔가 결격 사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성하고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 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느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자격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그게 신기한 겁니다. 현재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세 군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바로 자격 상실하고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으로부터 피해 성년 후견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다음날 0시부터 자격 상실하기 때문에 선고받은 시간부터 24시까지 밀려있는 서류에 다 사인해 보시면 효력 발생해 버리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이나 직원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일 하는 것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조합 장과 이사가 자기를 위한 소송이나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고자 한다면 감사가 도시기발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건 하나 있더라고요. 조땡이란 분의 아버님께서 학교 만들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둘째 아드님께서 소송 제기하셔가지고 학교 대표하는 분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그분 추정하는 금액 공사대금 다 지급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감사가 통장해야 되는데 그건 도시개발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보통 다른 이사가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회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대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정원학 게임에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도연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어디에서만 종회에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변경 환지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 임원 선임해임 해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종회에서만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된 자격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면 누구나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열 살짜리랄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고요. 저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피해 성년 후견이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으며 저 토지 소유자가 교도소에 가기시더라도 도시개발 조합원 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임원에 발생하게 되면 임원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 중에 무엇이 있는 자? 의결권 있는 자. 그러면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는 조합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민복 공부하시면서 권리 능력은 태어나면 누구나 아시죠? 행위 능력은 정상적인 분만 가지지 않습니까? 그 행위 능력이 있는 자를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들만이 임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자격에 있어서는 행위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은 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 사업에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학은 잔상한 게 없이 강제로 조합은이 되게 됩니다. 강제로 조합은이 되게 때문에 땅이 많은 사람에게 우월한 의결권을 주고 땅이 적은 사람은 토지의 면적이 비례해 작은 의결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하여 모든 도시개발 조합은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만약 동의한자만 조합원일 수 있다고 하면 토지의 면적이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반대학은 잔상한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은 삼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평등한 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투자로 해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3번 보게 되면 조합은 보유 면적의 비례 의결권을 가진다.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4번 보시기에는 대위원회는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하나 게임에 해당되는 것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대위원회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5번에 4번 지문 개발계획변경 가로 해놓으셨죠. 걔보면 뭐 생각하실 겁니까? 정하나 게임에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위원회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를 반응했습니다. 6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지정권자. 대신 1번은 우기면 한번 시도해 볼만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우기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모 열심히 하시면 가능한 게 이쪽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지정권자가 가장 옳은 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일부만 일부만 맞다 그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주된 사무소지 변경하는 경우 변경 동그라를 놓습니다.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시에 필요한 사안들을 변경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 인가받아야 되는데 얘만은 주된 사무소지 변경만큼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했다고 하면 이분은 수용 방치로 하는 것입니까? 전부 환지 방치로 하는 겁니까? 전부 환지 방치로 사업하게 되는데 이 전부 환지 방치로 사업하게 된다면 그 사업 시행 기간은 한 25년 영원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는 한 달에 한 200만 원짜리 월세 주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시간이 흘러 흘러 들여다보면 돈 다 써버리거든요. 나중에는 10만 원짜리 월세 방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는 것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 인가받게 한다. 변경 신고하게 한다. 신고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사무소지 변경을 변경 인가받게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비용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계법인 만들고자 한다면 중계법인 만들고자 한다면 나 혼자 돌아다니면 나 혼자 돌아다니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고 미흡한 서류 많거든요. 그런데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이 정비사업 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한 장 받고자 사람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모니터링 요원이라 하는데 서류 하나 받아오면 50만 원 줍니다. 10장 받아오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그 동의에서 받으시는 분이 내가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퇴근한 시간이 11시 반이라고 하면 10시부터 쭉 대기하십니다. 50만 원 나오니까 잘 써주십니까? 잘 안 써주십니까? 잘 안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만약 100명이라면 그 동의 받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서류 절차 그쳐 조합 겨우 설립했는데 조합 변경 할 때 또 인감하더라면 사무실 변경 했을 때 또 인감하더라면 그 동의에서 또 한 번 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 많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첩에 200만 원을 빌려주신 건물주는 다음에 재개약하게 되면 200만 원 받겠습니까? 500 올리시겠습니까? 옮기면 몇 억 들어가거든요. 그냥 500 주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할 때는 돈 1000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림살이가 팍팍한 도시개발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에 대해서는 뭐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끔 상가 임대할 때 한 1년 동안은 임대로 한 분 다 받겠다 해서 빌려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도시에서 처음에 상권 형성할 때 필요한 일인데 그 상가 임차인이 인테리어 몇 천만 원하고 들어가거든요. 1년 하고 그냥 빠져놓는다? 1년 임대료 안내지만 그 다음에 또 몇 년 더 한다? 임대를 해놓은 비용이 있다 보니까 쉽게 빠지 못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재가게 받게 된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가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료가 0인 곳도 있습니다. 예 그것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종 그런 거 필요 없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을 변경 인과 사항으로 하게 되면 이건 빠져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빨리 신도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분입니다. 조합 설립과 신청하려면 해당 토지 발급의 토지 면적 면적 나오면 3분의 2 총소 나오면 2분의 1 면적은 3분의 2 총소는 2분의 1 3분 틀린 것이죠. 4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는 조합은 될 수 없다. 2분이 문제이지 임원에게만 결격사유 발생하지 조합원은 땅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결격사유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분 틀립니다. 금고 이상의 신청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계속 조합원이죠. 5분입니다. 응혈권 하진 조합원소가 100인인 조합원 총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50명 이상부터 둘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짐을 구성했다고 하면 또 한 번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이 정하나 게임입니다. 저것은 총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7번에 대해서는 지금은 7번 잠깐 보십니다. 틀리고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원님과 신청하려면 면접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동의자 수산정 방법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 공유 동원에 넣습니다. 이 공유 이야기 넣으면 항상 대표 1인 나와야 됩니다. 공유 나오면 대표 1인 나와야 됩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인 경우 구분소유자 추천 없습니다. 그대는 각각 한 명으로 본다. 여기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기준화한다고 하면 아파트 각 세대를 구분소유자라고 하거든요. 건물 한 동을 100세대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이때 대표 1인만 동의받아진다. 구분소유자 각각 가진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각각입니다. 대신 구분소유자라는 말을 안 나오게 되고 그냥 공유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표하는 한 명 구분소유자라는 말을 나왔을 때 각각 그래서 한 필제 토지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공유자 각각 동의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1인만 대신 이 공유 형태가 구분소유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각각 동의권을 가지는 겁니다. 취신이 이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 그냥 공유라는 말을 보게 되면 항상 대표 1인이지만 두 번째 줄에 구분소유자인 경우 구분소유자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각각 한 명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산정에는 국고인시 포함한다 국고인시 포함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국고인시에 되는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지평통 그거 빼고는 항상 국고인시 포함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국고인시에 위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사유라고 하면 민간이 수유한 땅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 그 동의면적 동의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 관리청에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리청과 동시에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행정청 비행정청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보고 그 동의요건이 충분하면 행정찾아주지 말고 동의요건 부족하면 행정청 찾아와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땅은 누가 관리합니까? 나라 땅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시법에 그거 나오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아닌가요? 기재부는 어디 있다?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겠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걸려서 내려오지 말고 먼저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미흡할 때 그때 내려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번과 관련되어서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답은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1번 봐주십니다. 11번 찾으셨죠.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결 중에 대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자금의 차입 2. 채비시 3. 이사 선임 4. 보과금의 금액 5. 환지예정 지정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른다. 답은 3번이죠. 이사도 조합장 이사 감사 중의 1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이거든요. 임원이 아니어서 서운하셨지만 임원이라고 안 돼 있어서 서운하겠지만 이사도 누구다? 임원에 포함되니까 그 사람 선임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종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렇게 봐 놓습니다. 12번 그냥 건너지십니다. 그리고 13번과 관련되어서는 4번 5번 지문만 보십니다. 4번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소면 매립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위탁 동그라미 맞다트리다?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소면 매립 등은 시행자는 누구에게? 공공에게 위탁할 수 있죠. 4번 맞는 겁니다. 이게 위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와 사업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입할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신탁은 누구만? 민간만? 신탁업자. 신탁업자 민간이거든요. 모든 시행자 된다. 민간만 된다. 민간만. 그래서 시행자 파트에서는 항상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우선 사업시장 되지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사자들 등을 우선 사업시장에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시정된 시행자가 1실 2차에 해당되게 되면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 대행 위탁 신탁이란 개념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대행은 누가? 공공이? 주택건조 사업자에게 위탁은? 시행자가 공공에게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대행 위탁 신탁 대행 위탁 신탁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그걸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항상 구성 절차에 관한 사항 우리가 하나 봐주시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임원과 종회와 조합원으로 각각 구분해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한다 이 말로 하면 맞다 드리다 제안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수용 방식과 관련된 사항 제가 임원상화 드리겠습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제 방식 아니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됩니다. 저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의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현금 대신 사후 현물 보상 방법이 있거든요. 도지 상환 재권 그래서 시행자인 조합이 토지수의자 원한다면 매수대금 일부를 토지 상환 재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재권은 어디에 관계된 것입니까? 소용은 조합과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토지상환 재권 발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자체로 나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개발 사업 다 완공하고 완료하고 조성된 토지는 자기가 가지는 것이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파는 겁니다. 그 파는 것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분양하는 것을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 딱 끝내고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 미리 파는 것을 뭐라 한다? 미리 파는 것 손소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뭔가 개발하고 팔아야 되는데 전혀 손도 안 대고 팔아먹는 게 있습니다. 원형지 가끔 이 토지화 사업은 관광단지 만드는 것도 토지화 사업 일환이거든요. 하천이나 산이 있다고 하면 공장 산업단지 만들 때는 다 밀어버리지만 관광단지 만들 때는 하천과 산 내버려 두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원형지를 개발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항상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다 완료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황이 있습니다. 이에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는다 제출만 한다. 이거는 제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다 틀립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조합이 한다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실 때 공원 토지수의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토지수의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토지수의자 동의 받아야 되겠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게 개발법의 기본 동의입니다. 대신 도지과의 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만 총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면적 2분의 총수 2분의 그 두 가지 빼고는 동의는 항상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라는 것 한번 봐 놓으시고 그러한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민간만 그리고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식의 고시한 때입니까? 세부 목록 세목 고시한 때입니까? 세목 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실식의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개발법에서는 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작성하고 고시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보상 방법이다. 예배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소유자가 원하는데 매수 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해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발행 규모는 얼마? 조성 예정인 토지 건축물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민간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민간아 오면 뭐 받아야 된다? 보증 받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보증 받고 동의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원 제외한 민간만 나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로 개발하여 국가 지방 자산제 등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10년간 매각할 수 없죠. 대신 국가 지방 자산제는 매각 제한 기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저 원형지의 거래 가격은 시가 감정평가 그런 것 쓰는 거 아니죠. 우리 공급법에서는 농지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 딱 두 군데만 지목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공지법에 의한 매수가격 여기에서는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에 기반 기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정평가에게 기반 설치 비용을 고려한 협의 가격으로 매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장짜리는 안 나오죠. 저는 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잠깐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13번 해결되셨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동의자수 산정방법인데 얘는 제가 진짜 나중에 문제 한번 만들 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열심히 해드리는데 이게 헷갈린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정법과 비교해버리면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나을 겁니다. 그리고 4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1번 지키십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 찾으셨죠. 2번 찾으셨죠. 1번은 작년 기축 문제인데 이거 손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해서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찾으셨습니다. 실시계획과 생명으로 오차안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1단계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2단계 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실시계획은 1단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 아니다. 3번입니다. 도시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되는 다음 날 도시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해젠데요. 해젠데 뭐가 뭔지 서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요로 의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 일실 이착도 나오고 지병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를 많이 당황하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체키시고 4번 5번은 체키시고 3번 함께 보십니다. 실시계획 가능성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된 실시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도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시행 면적부터 감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다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얘는 대충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하다 싶으면 변경인가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 시식액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이사가 지정권자이면 시군구청장의 의견 미리 드려야 된다. 행정청은 하급 행정청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시도이사하면 시군구청장의 의견 정치 당연히 맞는 겁니다. 4번은 더 어렵고 5번은 시식액 고시한 경우 그 고시의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답은 2번인데 제가 4번 5번 하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대신 우리 항상 기억하시는 게 축속 단축 이야기해 놓으면 경미한 사항 확대 연장에만 서게 되면 중요한 변경으로 그렇게만이라도 해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건너지십니다. 5번 건너지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오늘 일찍 다 가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1번 건너지십니다.